안녕하세요. 속도가 빠르죠? 제한속도 70도로 있는데 오토바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서 다시 1차로 가려다가 3차로 쪼록 빠지는데... 바이크 운전자 많이 다쉬셨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이 사고의 원인은 바이크가 여기서 1차로로 가려고 하는데 이 견인차가 1차로로 들어오는 듯해서 아이고, 그런데 안 되겠다 피하면서 3차로로 들어갔는데 다시 견인차 꺾어요. 견인차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돌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이크는 견인차가 혹시 1차로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1차로로 들어가려다가 안 되겠다 해서 3차로로 가는데 마침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과정을 다시 한 번 보시면 1차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면 어떡해서 상대 견인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1차로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깜빡이 없어 다시 3차로로 들어오면서 우회전하는 바람에 사고를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1차로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 깜빡이 위쪽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3차로로 다시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확 이런 사고 아까 보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민스럽네요. 바이크 속도가 매우 빨라 보여요. 그때는 바이크 속도가 얼마인지 밝혀지기 전이에요. 바이크 잘못이 더 커 보이네요. 유유, 견인차가 왼쪽 깜빡이 켠 게 아니라 비상등 켠 거 아닌가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유튜브 한문철TV 시청자분들께 투표해 볼까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비상등은 아닙니다. 분명히 좌측 깜빡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비상등과 우측 깜빡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유튜브에 투표 올려주세요. 바이크 인식이 좋지 않아 욕을 먹을 가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방, 후방 블락박스 보시면 견인차의 우측 깜빡이와 비상등은 결코 없었습니다. 2차로 진행 중 3차로에서 2차로 진입하는 견인차를 보고 1차로 추월하려는 찰나에 2차로까지 진입한 견인차가 2차로 가다가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는 견인차를 보고 1차로 가려고 하는 중에 2차로까지 들어온 견인차의 왼쪽 깜빡이를 보고 저 차가 1차로까지 들어오려는 것 같다. 그래서 3차로로 갔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3차로 가니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니요. 어차피 제보를 했고 이런 사고도 있으니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올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과속운전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몇 대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을 때 질문 찾기 안 좋은 의견들,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릴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견 주세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한 사고군요. 저의 교통사고 상식과 저항 반대라서 머리가 띵합니다. 아둔한 머리로 저의 과실을 0이라고 주장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직 사건 진행 중이라 저에게 불리하겠죠. 사건 마무리되면 댓글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속하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너무 과로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8월 28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한 4달? 4달 후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인 착오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변호사님께 제보를 하였는데 벌써 완연한 겨울이 되었네요. 많은 세월이 흘렸지만 아직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유튜브 화문철 TV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해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0대 50 인정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50대 50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수사담원에 저의 사고를 제보한 내용이 비공개와 방송되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가 바이크가 가해 차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나오면 과실 비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변호사님 찾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밀글로 해놔서 못 봤을 텐데요. 당시 유튜브에 올리면 안 좋은 의견이 많을 거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견 주세요라는 변호사님 댓글을 보고 쫄았습니다. 바이크는 좌차도 안 돼 3,500만 원짜리 바이크를 날려버릴 것 같아 사건이 마무리되면 유튜브에 제보 부탁드렸는데 그때 그냥 바로 부탁드릴까 올려달라고 할 걸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281번 과속 바이크와 좌쪽 깜빡이 켜고 3차라니 2차로에서 우회전한 사고 제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바이크가 가해자인지 견인차가 가해자인지 소송 가기 전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바이크는 좌차도 안 되고 좌선이 안 돼서 소송이 안 된다, 우리 보험사에서. 그래서 견인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의 합의금으로 과실비율 소송 진행한다고 합니다. 견인차에 타고 있던 사람, 다친 사람에 대해서 그 합의금에 대해서 합의금 우리가 준 거 거기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랑 내 자차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손해배상해 준 거 그것을 견인차랑 구상금 청구하겠다는 거죠. 안 좋은 의견과 불리한 의견 제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국과수 결과 바이크 평균 속도 102km로 나왔습니다. 102km. 국과수에서. 이거 국과수에서 하나요? 국과수 하나고? 도로교통군단에서 요즘 대부분 하는데요. 시속 102km가 나왔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하는 제가 피해자입니다. 아, 경찰에서는 블박차가 피해자군요. 저의 피해 상태는 8주 진단에 흉추 골절, 요추, 행돌이기 다발성 골절 등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이 참 다양해요. 자치 잘못하면 골절되는 부분에서 신경 딱 건드리면 마비 올 수 있습니다. 흉추 골절돼서 그 밑으로 하반신 마비 올 수 있어요. 정말 이 정도가 정말 다행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보험사에서 기본 2주 진단의 위로금 등 치료에 합쳐서 70만 원 정도의 대인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건이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도 견인차의 완강한 과실 불인정으로 이제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난폭운전처를 엮었던 것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속운전 계속했으니까 이게 난폭운전 아니냐. 난폭운전은 과속으로 계속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난폭운전이 아니고요. 그렇게 달림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해를 줬어야 됩니다. 교통상의 위협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과속했으면 난폭운전죄는 아니에요. 사고 영상은 검찰에서 경찰서로 재조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해서 경찰서에 제출했던 사고 전에 블랙. 처음에는 저한테 짧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나중에 긴 거 올려주세요. 아까 보여드린 게 긴 겁니다. 과속운전의 결과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는 이제 못 탑니다. 무섭고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올려주셨는데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보니까 바이크가 피해자로 돼 있네요. 그런데 경찰에서 피해자로 하더라도 법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경찰에서 가해자로 됐으면 그만, 가해자잖아, 네가 실에서 커. 경찰에서 피해자면 그만, 네가 피해자잖아, 네가 실에서 죽어. 이렇게 하는데 경찰의 결과하고 법원의 결과는 다른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제가 그래서 결국 견인차 보험사는 그쪽 잘못이 없다는 주장인가요? 양쪽에서 몇 대 몇 주장하나요?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에서는 일단 견인차 60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 수준 결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거죠. 우리가 실사십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거군요. 투표에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투표해 봤습니다. 투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처음에 저한테 올려주셨던 영상 다시 한 번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전후방 영상 같이 한 번 보시죠. 아까보다는 짧죠? 제가 이 영상 보고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 것 같은데요라고 그래서 괜히 투표 올렸다가는 아이고 오토바이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 안 좋은 비난이 올라갈까 봐 제가 처음에는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비난 감수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투표 올려봤습니다.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바이크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5% 견인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1%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2% 제가 우려했던 대로 바이크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여러분들이 바이크가 더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법원에서는 달리 평가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서는 바이크를 피해 차량으로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중에 법원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께 그 결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요추, 허리뼈, 휑돌기 옆으로 돼 있는 뼈요. 그게 부러져서 여러 개 부러져서 두 개는 앞으로도 안 붙을 거래요. 그럼 장애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보험사끼리 과실비를 몇 대 몇 하는 것보다는 블박차 운전자가 왜냐하면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하는 건 소액 사건이잖아요. 소액 사건은 재판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박차 바이크 운전자가 직접 내 차에 자차도 있잖아요. 3,500만 원 된 바이크. 블박차 바이크 운전자가 견인차의 보험사 상대로 직접 소송하시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독 사건에서 나 다친 거, 내 차 망가진 거 그래서 50대 50이면 50% 맞는 거고요. 오히려 바이크 잘못이 더 크다, 바이크 잘못이 60%다. 그럼 40% 맞는 거고요. 이 사건은 보험사끼리 소송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바이크 운전자가 직접 견인차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크 운전자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다수의 의견과 같이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바이크 운전자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 댓글 달지 마세요.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바이크 안 탄다고 그러시잖아요. 못 탄다고 그러시잖아요. 바이크 운전자 몸에 장애가 남을 것 같은데요. 좀 빠른 쾌유를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겸허히 받아들일 그런 마음으로 글을 올리셨으니까요. 비난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